제30허구 제28호 분구 선거장에서 김일송 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은 새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짚어올려 우리의 인민 한 표를 바쳤습니다. 정권을 더 높은 교육성과로 받들어갈 일렴한 최고인민의 대위원 후보자에게 찬성의 한 표를 바치고 나오는 길인데 정말 이 순간을 잊을 것 같진 못합니다. 저는 이번 최고인민의 대위원 선거를 사업과 생활의 새로운 비약의 출발점으로 전진의 시작점으로 간주하고 우리의 공화국 주권과 뜻깊은 선거의 날을 맞이한 제44호구 제27호 분구 선거장 삶을 마음껏 누리는 선거자들의 기쁨과 환희가 끝없이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체들을 반석까지 따지는 이번 최고인민의 대위원 선거에 참가해서 애국의 한 표를 놓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서 정말 기쁜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선거장이 맨 먼저 달려나와 애국의 한 표, 행복의 한 편을 바쳤습니다. 동료는 원수룸을 높이 멋진 공화국 공민된 용감과 이 행복이 이 가슴에 망돔쳐납니다. 민주권을 반석까지 따지는 최고인민의 대위원 선거에 참가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저는 공화국 공민된 자각을 깊이 새기고 저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전의를 더 많이 해나갈 결심입니다.